반가워요. 여러분의 어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지식밥차로 이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 제 눈 여러분 퀘한 거 보이십니까? 제가 한 5일 정도 여러분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거의 5일 동안 한 10시간 정도. 지금 이제 한참 문제 만들고 이제 바쁠 시기이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격물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제가 약속은 지키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8월 달 되면 또 한 번 돌아오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한 번은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도 점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많은 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저의 이제 업무 로드가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 이제 피크를 찍고 내려올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때가 되면은 더 열심히 즐거운 모습으로 더 재밌게 여러분 밥차를 한 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밥차로 딱 원래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에다가 그쵸? 제목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그쵸?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어? 막기 전까지는? 처막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저나 처막기 전까지는? 이렇게 제목을 썼다가 비속어라고 여러분들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원래는 8월 14일에 이 캐스트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제 계획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아 지식밥차 하나 찍고 싶은데 뭐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아 역시 처맞는 거는 일본이 처맞는 얘기가 제일 재밌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침 광복절이니까 일본의 이제 진주만 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저만의 시각으로 이제 풀어드리는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어찌저찌 재촬영하다 보니까 광복절이 지나가지고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일본 진주만 습격 전에 생각했던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영화 개봉했지 않나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완전 보고 싶어요.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제 일대기를 그린 그 우리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여러분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거 꼭 아이맥스로 여러분들 꼭 보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뭐 잠을 못 자니 이게 지금 오펜하이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잠을 못 자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데 어쨌든 원래 그래서 계획은 아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문과가 이야기하는 상대성 이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떨까? 저 꿈이 중학교 때 물리학자였거든요. 그 이는 MC저급이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비드 보더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딱 읽으면서 아 정말 물리학과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이구나 제가 느꼈어요. 그렇죠? 아름답기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오면서는 아 경제학과를 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물리학이나 경제학에서 느꼈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명료하고 그 책의 강쟁이 아름답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내용을 할까 하다가 마침 광복절도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 마침 100일이 깨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쯤 돼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잘 이제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엄청 막기 전까지는. 누가 막겠습니까? 뻔하죠. 뭐. 그렇죠? 이 얘기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잖아요. 뭐 역사가 어차피 스포일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머리에 총을 맞았나? 그렇죠? 원폭은 나중에 맞은 것 같은데 이미 원폭을 맞은 상태였나? 왜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의도로 미국의 잠자는 코터를 건드리러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약간 저는 또 경제를 좋아하니까 약간의 좀 경제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죠. 이 30년대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있죠. 이 일본이 이제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근데 뭐 일본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뭐 어떻다 어떻다 말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에서 일본만큼 개화되고 근대화된 나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건 팩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앞서가지고 일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실 동아시아도 아니죠. 그냥 아시아에서 완전 짱짱 먹던 나라였잖아요. 왜? 완전 동네 일진이었는데 청나라도 이겼죠. 또 누구도 이겼어요? 러시아도 이겼어요. 물론 뭐 엄청 쉽게 이기진 않았지만 꾸역꾸역 좀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에 가득 차 있을 때 어쨌든 이겨가지고 협상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경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완전 동네 양아치로 잘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 병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도 병탄해가지고 식민지도 딱 챙겨가지고 이러고 있었죠.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굉장히 흐뭇하게 보는 애가 있죠. 바로 누구냐? 일본이 동네 일진이라면 이미 그 당시부터 세계 일진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다지고 있었던 국가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옛날에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참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야 얘네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좀 모범생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미국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 뭐 개화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지도 않고 외세라 그래서 막 외세를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서구적인 근대화의 질서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잘 이 서구가 했던 깡패 짓거리를 그대로 주변 국가에다가 돌려주는 그런 이제 착실한 착실한 일진 말이 좀 이상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흐뭇하게. 야 쟤는 그래도 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개한 아시아 놈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서구식 근대화 과정을 잘 밟아가지고 착실하게 근대화를 하고 있다니 아 내가 참 저거 저놈 저거 저거 옛날에 대포 싸서 개항시킬길 참 잘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미국과 일본이 사실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이제 맺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이제 끈끈한 관계 물론 그것도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는 것 자체가 끈끈한 관계이자 그때부터 이미 사실 미국과 일본 간의 경쟁관계가 시작된 거 아니냐 식민지 쟁탈에 있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둘이 이제 협상도 하고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이제 이런 그죠? 그런 사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본과 미국의 좀 이해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은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 그죠? 이 당시에는 뭐 다 제국주의 국가들이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좀 한계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지 또 이제 여러가지 우리 공황 이론들이 있거든요. 왜 공황이라는 게 도대체 발생을 하느냐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를 이제 지배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은 영국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PD님 영국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식민 지배 당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그 우리 생각에 보면은 싫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식민지를 지배한다는 거는 약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던 방식하고는 또 달라요. 일본은 식민지가 굉장히 몇 개 없었던 나라잖아요. 그쵸? 동네 일진이니까. 근데 영국이란 미국 같은 경우에 거의 세계 깡패잖아요. 예를 들면 식민지 넓잖아요. 기본적으로 식민지를 넓게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국주의적인 팽창은 바로 그 경제에 있어요. 왜냐면 제국주의적 팽창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보면 결국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공업으로 만든 던 걸 이제 기계공업으로 만드니까 어때요? 생산비가 팍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건 값이 싸지고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요. 시장이에요. 왜? 아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인구가 막 중국처럼 15억, 16억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열심히 생산을 하면 언젠가는 국내는 포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경제라는 게 성장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뭐예요? GDP가 증가하는 게 경제 성장이잖아요.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국내의 생산량이 증가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안 팔리는데 생산할 수 있어요? 없죠. 팔려야 계속 생산을 하고 GDP가 성장한다는 건 팔리는 양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국내 인구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 수요를 가진 사람들도 결국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되는 거야? 결국엔 해외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모습이 사실은 어떤 약탈의 목적이나 어떤 걔네들 가가지고 막 괴롭히겠다 이런 어떤 지배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목적이 상당히 강한 거냐면 시장 개척으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어쨌든 땅은 유한하고 지구상에 있는 인구도 유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팽창을 막 해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쫙 해보니까 누가 있어? 어? 다른 식민지,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네. 식민지 개척하는? 그럼 필연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판 붙어서 싸워가지고 식민지를 쟁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팽창하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압력을 제공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국주의가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논리에 따르면 그런 충돌은 사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경제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시장이 계속 개척되지 않아가지고 수요가 부족해요. 대표적인 게 케인지의 유효수요론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생산은 이만큼 됐는데 수요는 이만큼만 있으면 이만큼이 어때요? 재고로 쌓이게 된다. 이게 재고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재고가 많으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고용이 줄면 어떻게 된다? 실업이 늘어난다. 실업이 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 거짓으니까 어떻게 된다? 소비를 안 한다. 소비 안 하면 수요가 더 준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한 사이클에 빠지면 공황이 오게 된다. 이게 케인지의 공황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제국주의 국가들은 팽창에 대한 야욕과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였던 거예요. 이 제국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얘네 둘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게 되는 것도 물론 특정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그 특정한 사건들보다는 경제적인 압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식민지, 제국경제라는 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시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고 이 시장의 확보에 따라서 결국 경제 성장률이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하러 저기까지 멀리까지 나가다 보면 결국 똑같은 질거리를 하고 있는 들 만나가지고 서로 한 판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 시절에 제국주의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계점이다. 어떤 필연적인 도착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거 이거 내가 아시아 지역 동네 깡패로서 거의 다 재패를 했는데 결국에는 어딜 가야 되겠어? 이거 우리도 계속 팽창을 하려면 커다란 시장 하나를 먹어야 되겠는데 그게 결국 어디예요? 우리 PD는 일본이 고개를 들어서 보면 제일 큰 시장 어디가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밖에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나도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중국의 침략에 대한 야욕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20년대부터 주르르르륵 쌓여온 일본의 어떤 문제의식이자 어떤 당위의식인 거예요. 우리도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어때야 된다? 시장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가깝고 사실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어디입니까? 이곳이죠. 이곳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교두보로 어디를 가요? 만주를 가가지고 괴뢰 정권을 세우잖아요. 그게 만주사변이죠 여러분들. 근데 왜 하필 만주를 갑니까? 지금은 만주가 확실히 중국의 주권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1900년대 초반에 중국이 힘이 엄청 센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인구가 많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지배의 영향력 자체가 만주까지 온전하게 미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교두보가 있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만주로 가가지고 먼저 자기 땅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중국 본토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난징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게 1931년 바로 뭡니까? 중일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서구 열감들이 충분히 참아줄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중국이라는 시장은 물론 중국이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미 유럽 애들이랑 서양 애들이 다 침을 발라놓은 데거든. 그쵸? 근데 이제 일본이 어때? 어 저도 갑니다. 저도 갑니다. 스미마생 하면서 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 새끼 뭐야? 얘는 뭔데? 이게 후발주자가 여기 내가 침 바른 데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구 열강들의 약간의 견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일본이 만주로 딱 쳐들어가고 중국 본토로 딱 쳐들어가서 중국을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어때요? 국공합작이 딱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아저씨가 공산당이랑 국민당으로 나눠가지고 싸우던 이 아저씨가 일본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갑자기 힘을 합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은 여기서 일단 한번 당황을 하죠. 어이 씨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 거야? 나니? 어? 싸우던 거 마저들 하시지. 내가 빨리 꿀꺽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이 일본의 진주만 습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죠. 어떤 요인이냐?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는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닥 알바가 아니에요. 물론 뭐 안 합치는 것보다 합치면 조금 더 힘들기는 하겠지. 그리고 원래 애초에 일본이 중국을 먹기에는 나라의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렇죠? 인구 차이가 얼마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차처하고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일본만큼 강력한 나라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동아시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군사력으로 따지면 일본을 압도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장제적인 생산량이 압도한다라는 것과 그 당시에 현 상태로 봤을 때 군사력이 다른 나라를 압도할 수 있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실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민당에 있었던 장제스가 누구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원래 싸우고 있었어요? 미국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이게 이제 일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왜? 싸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싸워. 근데 어떻게 돼? 얘네가 좀비처럼 계속 일어나. 뭐가 계속 나와. 아니 얘네 그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자꾸 나오지? 라고 하고 뒤를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어? 미국형이 여기 서 있는 거야.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일본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중국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어떤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미국이랑 싸우는 거지 중국이랑 싸우는 거지 적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분명히 어제까지 가스라테프트 밀약 맺어가지고 우리끼리 논아 먹고 이랬던 형 동생 하던 호영 오제 하던 그런 사이였는데 같이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사이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갑자기 적의 친구가 되니까 갑자기 나랑 적이 되는 이런 사이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본의 빈정이 굉장히 팍 상합니다. 왜? 내가 먹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일본 생각은 이거죠. 아니 지들은 식민지 제국주의 전쟁 한창 실컷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세계에 진짜 식민지를 해가지지 않게 건설해 놓고서는 나는 한국 조금 먹고 만주 조금 먹고 중국 좀 먹겠다는데 내가 사실 조금이 아니죠. 그것 좀 먹겠다는데 방해를 하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미국 입장에서 보기 아니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따지죠. 야씨 그만해라 나 이거 먹고 싶다 그랬더니 미국이 뭐라 그래요? 응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야 물량으로 한번 해봐? 너네 인구 몇 명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네 석유 혹시 아니? 얼굴에서 나는 개기름 말고 땅에서 너네 기름 나니? 너네 땅에서 나는 거는 화산밖에 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이제 물량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일본은 어때요? 당연히 자신이 없죠. 그쵸? 일본은 자신이 없어요. 왜? 이 당시에 일본이 수입하던 석유의 80%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석유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일본은 누구 석유 가지고 전쟁을 해요? 미국 석유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게임이 되냐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습니까? 아씨 안 되겠다. 그만 해야 되겠다. 그쵸? 하 하는 거죠. 빡치는데 더 이상 표현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깝칠 수는 없잖아요. 왜?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70년대는 미국이 일본을 관세몽둥이로 패죠. 근데 이때는 30년대는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세몽둥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 몽둥이로 때립니다. 이 시대는.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결심을 하죠. 어떤 결심을 하냐. 중국으로 쳐들어 갔어요. 그래서 뭐도 일으켰어요? 빨리빨리 이제 점령하려고 난징대학살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까지 저질렀잖아요. 쓰레기 새끼들. 그쵸? 근데도 점령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진해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때? 미국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서 자꾸 중국에서 이제 나가라고 압박을 하니까 결심을 하죠. 미국이. 일본이 여기서. 어떻게? 진주만을 때려야 되겠다? 아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신이 붙어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중국에서 조용히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좀 제정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안 되겠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바로 누가? 이 아저씨가. 그쵸? 갑자기 따단단 하면서 나타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유럽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을 하죠. 얼마나 이제 휘젓게 되냐. 옆에 이제 있는 폴란드. 폴란드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새로운 또 우리의 많은 여러분 무기를 사줬잖아요. 그쵸? 우리의 이제 거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동맹국이죠. 폴란드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하여튼 이 당시에 이제 어떻습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딱 침공하면서 여러분들 폴란드가 바로 그냥 함락화해버리게 되죠. 그쵸? 히틀러가 기갑부대를 몰고 가가지고 폴란드로 딱 진격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폴란드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탄 기병대가 창을 들고 탱크를 향해서 돌격을 하면서 여러분들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일화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독일이 탱크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이게 믿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패전한 국가가 돈도 없고 얘네들이 사실은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 어디서 저렇게 탱크를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폴란드에 무슨 소문이 들어왔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탱크가 뭐다? 사실은 철로 된 게 아니라 겉으로만 탱크처럼 보이게 이 종이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탱크를 접어가지고 만든 거다. 저거 진짜 탱크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창 들고 가서 찌르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대. 뭐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았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폴란드 기병들이 말 타고 탱크로 달려가가지고 창으로 찌르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질렀다는 거죠. 찌르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냥 함락되는 거죠. 어 저희는 먼저 갑니다. 하면서 이제 폴란드가 먼저 가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 먼저 갑니다. 순식간에 가죠. 그걸 지켜보던 옆에 나라가 있었죠. 야씨. 이 체인벌린. 체인벌린이 누구예요? 영국의 수상. 영국의 수상이 갑자기 왜 나오나요? 영국의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이 누구를 만납니까? 히틀러를 만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틀러를 내가 만나 보니까 야 걔 괜찮아. 전쟁 벌일 만한 애가 아니야. 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애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영국하고 만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화를 하고 나서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이 내가 이 시대의 평화를 지켜낸 너라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쵸? 뭐 그런 개소리를 이제 하면서 결국엔 침략 당하죠 나중에. 탈탈탈탈 털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걸 지켜보던 옆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야? 이 유럽의 자부심. 또 중국만큼 중화사상처럼 자기네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국가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여기다 이제 딱 보면서 한마디 하죠. 아유... 그 탱크가 오는데 말로 가니까 그게 되니? 내가 영국의 체인벌린이 깝칠 때부터 알아봤어. 뭐? 야 이거 전쟁 날 거라는 걸 내가 옛날부터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따다단 준비를 했어. 뭘 준비를 했어? 들어봤니?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선이라는 또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이 국경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여러분들. 또랑을 딱 설치하는 거야. 이 또랑이 뭡니까?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참호전이 굉장히 반복되니까 참호를 아주 그냥 함락되지 않는 요새처럼 요새화시킨 참호를 이 국경에다가 이렇게 건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마지노선. 참호를 파면 뭐가 좋은데요? 아까 뭘로 쳐들어갔어요? 탱크 몰고 쳐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때요? 참호를 파놓으면 탱크가 함부로 진격해서 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마지노선이라는 거를 딱 이제 어떻다? 어?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든든해! 라고 이야기했지. 이 영국이 멍청한 놈들. 준비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여러분 역사에서 아시듯이 이 마지노선이라는 걸 독일이 어떻습니까? 돌아가죠. 우회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숲을 뚫고 기갑부대가 전격전을 벌여가지고 마지노선이 뭐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프랑스가 여기서 깨달은 거죠. 내가 준비를 했다 그랬지 함락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었어.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 달 반 만에 그렇죠? 이렇게 자신있게 외치던 한 달 반 만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점령 당해가지고 우리 드골 아저씨 어디 갑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괴뢰 정부가 세워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갔어. 봤어. 그랬더니 어때? 지금 우리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일본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일본이 뭐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발을 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히틀러 아저씨가 막 여기를 수집고 다녀. 그치? 그러니까 폴란드 누웠지 프랑스도 땅이 되게 넓은 나라예요. 프랑스 누웠지 그리고 누가 또 눕고 있어요? 섬나라 영국도 같이 눕고 있죠. 아 저도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평화인 줄 알았죠.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들어 눕고 있어요. 그쵸? 이때는 뭐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흔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을 유럽의 병자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겨서 병자가 된 거니까 거의 이 당시에는 그냥 유럽의 시신이죠. 유럽의 시체예요. 시체 그 자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누워있죠. 얼마나 누워있냐면은 이제 독일이 무슨 작전을 써요? 잠수함 작전을 사용해가지고 어때요? 영국으로 들어가는 물자마다 수송돈을 다 격침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3일에 한 대씩 격침이 됐대요. 그쵸? 오늘은 석유 터지고 내일은 계란 터지고 뭐 그 다음 날은 뭐 고기 터지고 그 다음 날은 뭐 밀 터지고 뭐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빵빵 터지고 막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했냐면 임신을 한 임산부한테만 일주일에 계란을 한정적으로 보급할 정도로 나머지는 뭐 했겠어요? 굶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정도로 굉장히 영국의 상황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독일이랑 이제 싸우려고 군대 내보냈는데 우리 그 영화 덩게르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독일 기갑부대한테 밀려가지고 덩게르크에다가 무기며 뭐 포메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철수하지 않습니까? 완전 시체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예측이 뭐였냐면 야 이 정도 기세라면 독일이 독일이 유럽을 재패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 쳐들어가요? 소련으로 또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독소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히틀러의 가장 폐망의 원인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사실 독소전쟁도 처음에는 어때요? 히틀러가 완전히 다 이겨가지고 소련까지 다 먹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있었던 누가? 우리 동양일진 일본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내가 중국에서 발을 빼려고 그랬는데 영국이 지금 어땠어요? 누웠어요. 근데 영국은 어떤 애들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일본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영국의 식민지죠. 식민지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일본은 여기 요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나라가 요만한데 얘는 식민지가 지금 이만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잘하면은 뭐가 될 수 있겠는데?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내가 지금 중국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미국 때문에 한 대 맞고 이제 좌절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웠잖아. 영국이. 그럼 나도 어디 가서? 영국이 식민지배하고 있던 어디론가 가서 그죠? 주로 이 동남아시아죠. 가까우니까. 여기로 이제 가가지고 얘네를 점령하면 뭐가 좋냐? 엄청 좋은 게 하나가 있죠. 땅이 넓어지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곳에는 일본에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고무도 있죠. 뭐 니켈도 있죠. 철도 있죠. 뭐 알루미늄도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석유가 바로 이곳에서 엄청 나옵니다. 버마 이런 데서도 이제 또 석유가 나오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본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위기라고 해야 되나 기회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본이 딱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일본이 뭐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쨌든 지들 입장에서 생각을 딱 해보면 우리가 그죠? 지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쵸? 그리고 국가적인 이미지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일으켰겠죠. 그쵸? 그런데도 중국을 결국 못 먹고 미국 때문에 지금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쵸? 잘못하면 만주도 지금 토해내야 될 판이야.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뭐만 하면은 내가 지금 미국한테 꿀리는 거는 왜 꿀려?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유예요. 왜? 전체 석유의 80%가 지금 미국에서부터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석유 같은 걸 금수 조치를 해서 안 팔겠다고 해버리면은 뭐 전쟁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경제가 그냥 폭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걱정인데. 어딜 가면은? 여기를 가면은. 그 미국이 쥐고 있는 목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를 먹으면 더 이상 우리는 뭐 하지 않아? 미국한테 목매고 살아지? 살지? 않아도 되는 거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지금 중국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물자를 대준다 그랬어요? 국민당에다가 미국이 물자를 대준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이 국민당에다가 물자를 대주던 통로가 어디냐면 범화예요. 동남아에 기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자를 쏴줬단 말이야. 그럼 일본이 만약에 동남아에서 그 물자 쏴주는 걸 차단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중국으로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동남아만 먹는 게 아니라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중국까지 그냥 하나름에 그냥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딱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은 고민을 하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야.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죠. 전쟁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니까. 이 리스크가 있는 결정을 해서 내가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를 그냥 싹 먹는 명실상부 아시아 일진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패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스님 마생하고 섬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거냐. 이게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당연히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당시 일본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잠깐 광고 들어가야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사상가 특강 우리 완강했습니다. 사상가 특강 지식법 차가 없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은 이과생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과생 분들이 재밌게 들을 거라고 저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제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사상가의 원전을 직접 공부하시면서 나올 수 있는 선지들을 많이 알아가시기 위한 특강으로 준비를 한 특강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원전을 또 읽으니까 이런 식의 공부 너무 재밌어요. 인문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재밌는 교양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심 이제 기쁘면서도 아 이거 생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교재 굉장히 얇습니다. 여러분. 10시간에 들을 수 있는 사상가별 낯선 선지 특히 낯선 선지가 잘 나오는 중요한 사상가를 싹 한 판에 여러분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 별다른 노력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찝어가지고 밑줄을 거드리니까 그런 것만 나중에 한번 살짝 정리만 하시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은 특강입니다. 사상가 특강 많이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실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도표 시즌 2 도표로만 된 문제집이 별로 없습니다.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도표로만 구성된 그것도 다지선다 올 변형 도표로만 구성된 도표 시즌 2 교재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거의 다 완강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팔리고 있는 판이 끝나면 여러분 그냥 절판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여러분들 있을 때 구매하셔가지고 도표 연습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이다 느리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표가 낯선 문제가 요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낯선 표 풀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접근법을 새로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유형들과 이미 나왔던 유형들을 제가 정리해서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유형별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고 또 접근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교재고 선지가 많기 때문에 계산 속도도 덩달아 빨라질 수 있는 교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모의고사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입고가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여러분들 꼭 챙겨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일본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러 가봐야 되겠죠. 자 일본의 생각이죠. 타는 냄새 주에 있어 있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타는 냄새가 왜 나겠습니까?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어떠냐면 누구나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결정이나 어떤 운명적인 결전에 앞에 두면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아 난 안 될 거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인형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 이렇게 너무 잘 되면 어떡하지? 수능 전날 약간 저도 그랬어요. 수능 전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도 수능을 봤거든요. 내가 만약에 수능에 만점을 받으면 뭐라고 인터뷰를 할 것인가죠?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수능을 봤거든요. 진짜로 이 수능이라는 건 뭐다? 나를 위한 일종의 발판이자 무대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만점을 받으면은 나도 인터뷰해야 되겠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뭐 이런 거. 그치? 수능 전날 밤에 그런 망상 하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그런 거죠. 타는 냄새.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립니다. 그죠? 일본이 돌렸던 그 당시에 행복회로는 뭐였냐?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 여기서 이제 행복회로를 딱 돌리죠. 중국에서 발을 빼고 나오려던 최악의 상황에서 갑자기 히틀러의 등장으로 유럽은 품비박산이 나고 미국은 뭐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불간섭주의를 외치면서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 그런 시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공황에서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지금 살아난 게 언젠 전쟁을 하냐? 불간섭주의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행복회로도 아주 의미가 없는 회로는 아니었어. 중국을 먹고 싶어 나는. 근데 미국이 제재해서 석유랑 자원이 없어. 자꾸 미국이 나한테 뭘 못하게 해. 싸울 자원을 안 줘. 근데 생각해보니까 석유랑 자원은 동남아에만 한데 이 동남아는 누구 식민지야? 동남아는 영국과 네덜란드 식민지야. 근데 영국, 네덜란드 지금 다 어떻게 됐어? 시체 그 자체란 말이야. 그냥 누워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죠? 산소호흡기 그것도 없어. 그치? 그냥 누워만 있어요 얘네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영국은 지금 유럽의 병자다. 병자. 어우 자고 옷 하나 놨죠. 시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시체야 거의. 그치? 미동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시체면. 내가 그냥 가서 네덜란드 먹으면 어때요? 내 땅이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30년대의 흔한 생각이죠. 그쵸? 지금은 전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만 30년대에는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 나는 이제 미국이랑 동급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미국한테 꿀리는 건 일본 생각에는 뭐밖에 없어요? 석유랑 자원밖에 없죠. 근데 내가 이제 석유랑 자원을 딱 가져. 야 미국 너네가 우리한테 안 팔아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미국이랑 이제 동급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일본의 구상은 뭐냐? 여기서 이제 일본의 행복회로가 타는 냄새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아는 누가 먹어? 나. 나 일본. 아시아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아시아 대장을 먹는 거야. 일본이. 그리고 유럽 대장은 누가 먹어? 우리 유럽 대장은 우리 틀러 씨가 먹는 거야. 히틀러가 유럽 대장을 먹어. 미국은 어때? 외딴 거의 섬나라처럼 저기 섬대륙으로 떨어져 있잖아. 저 끝에. 그러니까 미국은 알아서 해. 아메리카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랑 소련이랑 어때요? 이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독일이랑 소련이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소련이 넓은 땅을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소련, 독일, 일본, 미국 이렇게 4개의 세계의 기둥. 그쵸? 이 4개의 패권 국가가 세상을 나눠갔자. 하. 거의 뭐 삼국지의 여러분 제갈량이. 그쵸? 천하삼분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그런 어떤 폐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탄 냄새가 굉장히 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당연히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야 저거 타는 냄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달고나야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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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얘기하는 거죠. 행복해로 들리던 애들이. 좋아! 결심했어. 어디로 가는 거야? 난 동남아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애들이 좀 제정신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근데 미국이 너 동남아 가서 전쟁 그렇게 버리고 너 심지어 중국도 버리고 먹어버리고 이러는 동안 미국이 근데 너 가만히 있겠어? 네 힘이 그렇게까지 커지는데 미국이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오산 아니야? 미국이 허수아비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맞아. 근데 얘 말이 맞긴 맞거든. 내가 동남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미국 정도 되니까 전쟁도 양면 전쟁을 하는 거야. 미국 정도 되니까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되면 일본하고도 싸우고 독일하고도 싸우고 미친 듯이 싸우잖아요. 근데 보통 병법에서 군대를 나누는 건 필패거든요. 그렇죠? 필패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일본이 그 당시에 강력한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군대를 나눠가지고 동남아도 치고 중국도 치고 미국 견제 들어오면 미국 견제도 같이 상대를 하고 이거 조금 군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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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행복회로 돌리던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돼요? 새로운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아! 그러네. 우리가 동남아를 가서 여기 처먹처먹 하고 있으면 미국이 와서 이거 해방돌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신박한 결론을 내죠. 그럼 미국을 존나 세게 한 대 떼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병신 같은 결론이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얼마나 이상한 결론이냐.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결론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 경찰이 내가 도둑질을 하면 날 잡으러 올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도둑질을 하러 가려면은 경찰의 견제를 먼저 뚫어야 되겠네. 어? 좋아. 그럼 도둑질을 하러 가기 전에 경찰서에 폭탄 테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랑 비슷한 거잖아. 그치? 이게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행복해로가 타면서 타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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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애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야! 그거는 무슨 개소리야 지금. 말이 되니 그게? 야 미국은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해서 야 너 지금 미국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든 거 아니야? 너 왜 미국 때문에 힘들어? 미국이 존나 세니까 힘든 거 아니야? 맞지? 미국이 엄청나게 센 패권 국가여서 너를 꼼짝 못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네가 힘들게 이렇게 있는 건데 네가 지금 그렇게 센 패권 국가를 한 대 쳐가지고 지금 스턴을 걸자는 게 이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괜찮은 이성적인 사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때요? 이런 주장을 하던 애들이 이미 회로가 타가지고 회로가 나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지직 지지직 이렇게 하다가 이런! 뭐 너 황국 정신이 좀 부족하니? 우리 일본은 황국이야! 이제까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 너 러일 전쟁도 있겠고 청일 전쟁도 있겠고 너 인마 너 인성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황국 정신이 정신병이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뭐 지도부의 결정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이런 전쟁이라는 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런 전쟁에 대한 공감대와 동의가 있으니까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광복절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설량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때?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치 히틀러가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그 당시에 대다수의 여러분들 독일 사람들은 그런 나치 정권에 전부 다 반대를 해가지고 나치 정권이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나치도 여러분들 다 선거로 집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이런 식의 어떤 행복회로가 타들어가는 비이성적이어 지금 봤을 때 비이성적이어 보이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당시에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반미 감정이 한몫을 하는 거죠 이 반미 감정의 핵심은 뭐냐? 결국 이거예요 나도 제국주의고 미국도 제국주의고 물론 미국이 좀 세긴 하지만 나도 이제 한 가닥 하는데 지들은 옛날에 여러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아메리칸, 인디언 다 죽이고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네 깃발 꽂은 다음에 원주민 다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짓거리 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내가 하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못하게 한다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미 반미 감정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던 상태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려면 패권을 잡으려면 패권 국가인 미국과 한 판을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쟁에 대한 입장이 일반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국민들 사이에서도 좀 만연하게 퍼지고 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미국을 존나 세게 한 방 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누가 동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여러분들 어느 하나의 미치광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물론 미치광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미치광이도 잘못한 건 맞지만 그런 미치광이 생각이 동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전쟁 결심을 이제 한몫 챙기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지켜보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 당시에 손가락 빨고 있었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굉장히 일본 그리고 이 독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왜냐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 싱크탱크도 있었고 전쟁준비위원회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전쟁이 발발했을 때 혹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이미 미국은 세우고 있었던 거죠 이미 30년대부터 미국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냐 청일전쟁 버려 오케이 러일전쟁 버려 오케이 이때 다 누가 중재해줘요 미국이 가가지고 다 조약 맺는 거 중재를 해준단 말이죠 일본은 그것도 굉장히 이제 나중에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청일전쟁이랑 러일전쟁이 이제 벌어지는 동안 미국이 열심히 묵인을 해주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 지도 그 꼴에 제국주의 국가라고 어 킹민지 좀 모아보겠다 이거지 뭐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쭈 이것들이 중국을 쳐들어가 여기 지금 내가 지원해가지고 내가 지금 국민당 밀어주고 있는데 지들이 이걸 쳐들어가가지고 헐라당 다 쳐먹을라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 좀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미국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일본이라고 뭐 중국을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시장이 필요해서 지금 중국을 쳐들어가는 건데 미국도 알았겠죠 일본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걸 하지만 어때요 미국도 별로 비킬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 미국도 이미 이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군이 난징 대학살 같은 걸 벌이는 걸 보면서 이제 아차 싶었겠죠 아 이 미친 새끼들이구나 정말로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슬슬 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어떻습니까 1939년 정도부터 중일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일본이 자꾸 중국에서 안 나가고 계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유나 철 같은 전략 물자들이 일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미 경제적인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이미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경제 제재를 벌이면 어떨 것이다 일본 애들은 물러나거나 아니면 한 번 우리 세게 때리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이미 미국은 일본에 대한 수많은 첩보를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미일통상조약이 이제 종료되고 나서 그리고 그 주변 시기에 일본에서 계속 어떤 첩보가 입수가 되냐면 일본이 석유와 철 같은 거를 비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첩보가 들어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동석이에요 그죠? 근데 나를 맨날 호시탐탐 어떻게 한번 때려보려고 노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걔의 동향을 물어보니까 걔가 요즘 뭐 한대? 걔가 막 원암 덤벨 이런 거 하면서 어떻대? 요즘 헬스를 하면서 쇠질을 엄청 하고 있대 그럼 너무 뻔한 거잖아 걔가 왜 쇠질을 하겠어요 갑자기? 나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뻔하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일본이 전쟁 물자를 비축하는 걸 보고 미국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번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일본 뭐네 이 새끼들 잘 들어봐 내가 너네한테 너네 지금 요즘 석유를 그렇게 알뜰살뜰 비축을 한다며 한국정신으로 석유를 모으고 있다며 이런 얘기하는 거죠 저희 석유 뭐 이러고 있었겠죠 거기서 루즈벨트가 얘기합니다 야 다 알아 너네 전쟁 준비하고 있지? 우리가 너네한테 석유를 지금 팔아주는 이유는 항공유 같은 건 안 팔았겠지만 일반적인 석유 제품 산업을 굴릴 수 있는 석유를 파는 이유는 산업을 굴릴 수 있는 자원마저 수출 안 하면 너네가 진짜 우리한테 전쟁을 걸어올까 봐 그러고 있는 거야 석유 수출하는 건 전쟁 일으킬까 봐 그냥 지금 봐주고 있는 거야 근데 너 지금 네가 그렇게 전략물자 비축하면서 그렇게 지금 쇠질하고 있는 거 너 그거 결국 나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전쟁하자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일본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아오 할 수밖에 없죠 들켰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좋게 얘기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말을 들어 너네 이제 어떻게 해? 조선이랑 만주 정도만 남기고 중국에서는 바로 손 털고 군사 다 빼 안 그러면 너네 정말 손절치고 우리 진짜 전쟁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이제 아주 이제 뭐라 그러죠? 굉장히 이제 참담한 그런 이제 상황까지 여러분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진짜 벌어질 수도 있을 법한 이제 상황까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일본이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행복회로는 다 타버려가지고 이성은 지금 날라갔고 또 어때요? 국가 안에서는 국민들이 야 미국은 뭔데 우리한테 저렇게 간섭하냐? 미국이 그렇게 세냐? 개세죠?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세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행복회로 다 타버렸겠다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주만 습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진주만 습격이 결국엔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 번 제국주의 국가들이 패권 싸움을 위해서 붙긴 붙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신반의 했겠죠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지만 무엇으로? 한국 정신으로 이걸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하고 있을 때 이미 미국은 일본을 봐줄 생각이 없고 경제적으로 이미 어떻게 보면 전쟁을 걸어온 상태였죠 그렇죠? 너무 얘가 팽창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결국 여기서 꿇을 것이냐 아니면은 한 판 때려볼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원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판 딱 갈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일본도 자기네들이 질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일본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역사가 스포일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엔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죠 그렇죠? 나가사키의 한방 히로시마의 한방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오펜하이머의 걸작품이 여러분들 일본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의 최초이자 최후의 여러분들 원폭을 맞아본 원폭 경험 국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일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건 이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게 이상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진주만 습격이 일어날 거다 진주만 습격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일본 애들이 우리를 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력 차이가 나요 그렇죠? 아무리 그때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총생산 GDP를 비교하면은 일본은 미국의 20분의 1 연구에 따라서는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GDP가 2%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니까 알았을 거란 말이야 자기네들이 뭐 하면 미국하고 함부로 전쟁을 걸면 질 수도 있다는 거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도대체 얘네는 왜 왜 얘는 진주만 습격을 당했고 왜 얘는 도대체 나중에 결국 원폭 엔딩까지 가게 되는 미국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뭐냐 한번 가볼게요 미국과 일본의 오판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미 루즈벨트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일본이 전쟁을 걸어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것도 예측을 했대요 뭘 예측했냐 일본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든 전쟁을 통틀어가지고 단 한 번도 뭘 한 적이 없나 선전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야비한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린 거죠 일본은 야비하다 그러니까 뭐 할 거다? 선전포고 없이 기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쓰레기 새끼들이다 이미 여기까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맞아떨어진 예측이죠 근데 여기서 미국은 생각을 했대요 자기네들이 뭘로 쪼고 있었어요? 석유를 가지고 쪼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석유야 그러면 일본이 생각했을 때 가장 가야 되는 곳은 결국 동남아거든요 거기 가면 석유랑 자원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 동남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습격받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에서 태평양을 쳐들어가기까지는 너무나도 먼 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일본부터 진주만 습격 하잖아요 진주만까지의 거리가 여러분들 5천 킬로에서 6천 킬로 정도 돼요 한 5, 6천 킬로 되거든요 고기를 어떻게 가가지고 기습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서 기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습을 할 건데 어디로 갈 거다? 가까운 동남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넌 뭐니까 두 번째 또 뭐라고 생각했냐 그래서 진주만 습격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자꾸 전쟁의 기운을 전운을 감돌게 하니까 미국이 뭘 만드냐면 이제 태평양 함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태평양 지역에다가 아주 강력한 함대를 밀집시켜 놔가지고 일본에다가 이제 무력 시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주만에다가 배를 다 갖다 그냥 때려 넣은 거죠 배랑 비행기를 왜? 왜 때려 넣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진주만은 보통 이제 배가 와서 때리기는 굉장히 힘들고 만 자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함대함 폭격전 같은 게 이제 벌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고 이 진주만은 또 수심이 굉장히 얕대요 그죠? 수심이 굉장히 얕대 그래서 수심이 한 12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에서 한 1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다큐멘터리 보다가 알았어요 다큐멘터리 보다가 알았는데 12에서 15m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행기로 와서 이 배들을 폭격을 한다고 했을 때 배 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보통 어뢰를 많이 떨구게 되는데 비행기가 상공에서 어뢰를 떨어뜨리면 수심이 이렇게 얕잖아요 12m는 되게 얕은 수심이래요 어뢰를 떨어뜨리면 이 어뢰가 떨어지자마자 충격 때문에 바로 터져버린대요 그러면 어뢰가 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터지기 때문에 어떻다? 어뢰 공격이 별로 효과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죠 배는 진주만이 굉장히 천혜의 요새도 생겼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고 비행기로 어뢰 공격을 하더라도 배를 깨부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주만에다가 함대를 그냥 갖다 때려 박아넣습니다 일본 보라고 그쵸? 이것도 일종의 전쟁 대비였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생각을 못한 거죠 뭐? 첫째 기습할 거다는 맞췄지만 어떻습니까? 동남아로 올 것 같다가 완전 틀렸죠 이런 예상을 다 깨고 어디를 쳤어요? 진주만을 쳤죠 왜? 일본 생각은 달랐거든요 오히려 멀기 때문에 어떻다? 진주만을 가야 된다 그쵸? 멀기 때문에 기습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못할 거니까 진주만을 가야 되고 거기에 함대 전력이 굉장히 많은 전력이 있으니까 거기를 때려 부셔서 세게 때려야 미국이 뭐하러 올 거다? 협상하러 올 거다 아픈 데를 맞아야 급소를 맞아야 될 거다 그래도 거기를 때리러 가게 되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 미국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심이 얕으니까 이거 비행기로 얼에 내려가지고 우리 배 때려 부술 수 있겠어? 일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뭐 두 가지로 해결을 합니다 얼에다가 새로운 부품을 장착해서 얼에가 12미터 같은 얕은 수심에서도 뭐할 수 있도록 터지지 않고 배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고요 무엇보다 이건 진짜 약간의 그 황국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수면 위로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폭탄을 뭐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폭탄이 떨어지면서 터진다 자 그럼 어때? 더 아래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겠어? 폭탄이 좀 충격을 덜 받겠죠? 그래서 무려 몇 미터에서 다냐면은 수심 위로 4미터에서 6미터 정도로 날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얼에를 떨어뜨렸대요 여러분 4미터에서 6미터면은 아파트 2층 정도 높이란 말이야 우리 아파트 2층 정도 높이 비행기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해냅니다 누가? 일본 애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베테랑 파일럿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해내네? 그렇죠?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주만에 가가지고 수심 5미터에서 어떻습니까? 폭탄을 떨어뜨려 무려 1차 진주만 습격에서 이 폭탄의 명중률이 여러분들 90%가 넘었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폭탄 떨어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배들을 싹 침몰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뭘 못 생각한 거예요? 미국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죠 야 기습을 저렇게 멀리하진 않을 거야 두 번째 진주만의 얼에를 어떻게 떨어뜨려 왜?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딱 해본 것만큼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당합니까? 일본이 침략을 해가지고 진주만에 습격을 당하게 되죠 물론 야비하죠 선전포고도 안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 자체도 어떻다? 미국이 자기 시각으로 일본을 바라본 결과가 결국에 이거라는 거죠 그럼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또 일본 나름대로 자기 시각대로 바라봐요 뭐 일단 첫 번째 미국도 한방 맞으면 협상하러 올 거다 물론 미국이 이건 부분적으로 맞았어요 미국이 한방 맞으면 협상하러 올 거다였는데 한 단어가 틀렸죠 협상하러가 빠져야 돼요 미국이 한방 맞으면 올 거다 그죠? 이렇게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뭐다? 동남아를 먹으면 석유가 있어서 전쟁을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셋째 미국도 전쟁 준비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 정확하게 일본은 지네들이 한 예측 3가지가 전부 다 틀렸는데 첫 번째 뭐가 틀렸냐 동남아시아를 일본이 그 당시에 그래서 진주만 습격하고 먹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남아시아에서 나는 석유가 자기네들 1년 석유 소비량의 절반밖에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만큼의 물자를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물자가 점점 많이 필요하죠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 그쵸?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팩트를 눈이 멀어가지고 두 번째 미국도 전쟁 준비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다 야 그거 공장 바꾸고 사람들 강제 동원해가지고 공장에서 일 시키고 그거 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1년은 걸리지 않겠냐? 근데 우리가 진주만 가가지고 뭐 하면? 배 다 부셔버리면 뭐 할 거다? 협상하러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약간 문화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원래 식민지끼리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면 열강 국가들에 직접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열강 국가의 식민지를 쳐들어가면 열강 국가가 그 침략국의 본토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식민지는 식민지일 뿐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와이는 미국의 일종의 식민지다 그럼 내가 하와이에 좀 때려가지고 군함 좀 부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좀 죽인다 그래가지고 설마 미국이 나 때리러 오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모두가 여러분들 틀린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되죠 왜? 첫째 미국도 한방 맞으면 협상하러 올 거다? 오죠? 근데 협상은 하러 안 오고 개 때리러 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한방 맞으면 협상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두 번째 어떻다? 동남아를 먹으면 석유가 있었어 아까 얘기했죠? 없었다 그죠? 절반밖에 없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판이 이거였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일본은 보지 못했죠 왜? 이것도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일본이 자기 관점대로 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죠 그죠? 이런 나라가 어떤 물자를 생산하고 생산체제를 변환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 평소에 수입하던 것보다 많은 걸 수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인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팔아주겠다는 나라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뭐가 달라요? 그 모든 물자가 전부 다 자기 땅에서 나는 나라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쟁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일본이 생각하는 그 정도 생산량의 미국은 이미 도달합니다 전시동원체제와 수많은 공장들을 전부 군수공장으로 동원해가지고 한 달 만에 모든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채비를 마치고요 그쵸? 일본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항공모함 이런 거 만들려면은 지금 항공모함은 그때도 미국이 제일 많았고 일본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쵸? 항공모함 이런 거 만들려면 6개월은 걸리지 웬걸 미국은 이게 이제 수송함이거든요 이게 이제 수송선 1만 톤급 수송선인데 이 수송선은 무려 며칠 만에 한 대씩 만드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최단 기간이 걸렸을 때 4일마다 한 대씩 나왔대요 1만 톤급 수송선 이거를 전쟁 기간 한 5년 정도 되는 여러분들 전쟁 기간 동안 몇 척을 만드냐면 2천 척을 건조합니다 이거 이거 2천 척 건조해요 비행기 3천기를 건조합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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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모함 그쵸? 요거는 근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그런 정식 항모는 아니고 조금 조그마한 항모인데요 요 항공모함이 며칠 만에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대씩 건조되기도 했답니다 많이 나올 때는 그쵸? 일본이 열심히 그 당시에 열심히 아끼고 아끼고 아껴가지고 항공모함 건조해가지고 전쟁할 때 딱 가지고 있었던 항공모함이 몇 대? 20대인가 30대인가? 20대 30대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쵸? 근데 어때요? 20개월 만에 그냥 50대를 찍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위험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 일본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은 한 번도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이러한 오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본을 결국엔 원포견딩으로 부르게 되는 이런 이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다큐멘터리 무슨 다큐멘터리였냐면 되게 잘 만든 웰메이드 다큐멘터리예요 세계 2차 대전 여러분 70주년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다큐로 보면서 딱 생각한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 야 정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만 세상을 바라보고 남을 재단하는구나 그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결국 내 머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쵸?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상상도 못하던 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적어도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기준에 갇혀서 내 한계에 갇혀서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네 이게 되는 사람이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좁은 세상에 갇혀서 나 혼자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결국에는 국가라고 하는 엄청나게 커다란 공동체 그리고 되게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이 공동체도 이런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결국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센 놈이 이기니까요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진주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됐죠 미국인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라우마 두 개가 9.12라고 여러분들 진주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조금만 더 자신의 관점을 벗어나서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더 잘 생각해봤다면 어떨 수 있었을까요? 그런 트라우마를 피할 수도 있었겠죠 일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자기들이 낙관하는 대로만 딱 생각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미국을 때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했다면 어떠지 않았을까? 이런 원폭 엔딩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물며 국가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국가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나는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나도 혹시 이렇게 내 관점에 묻혀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냥 내 관점에만 생각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관점에만 생각해서 이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아집을 부리고 있는 생각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수능이 100일이 딱 깨진 사람들로서 생각해보면 계획을 쫙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는 거죠 존나 막기 전까지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냉철하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무조건적인 낙관도 안 되고 무조건적인 비관도 안 되고 그렇죠? 내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진짜 가능한 건지 혹은 이것이 진짜 불가능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돌이켜보고 내 시각이 아니라 나의 좁은 시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국가들도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이런 국가들도 하는 실수를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게 되고요 세상은 그만큼 정말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되겠다? 겸손한 자세로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그렇죠? 나도 혹시 내 관점에 있어서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없을까? 여러분도 오늘 이 캐스트를 봤다면 한 번쯤 그런 걸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캐스트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실만한 그런 주제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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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